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희가 결국 면제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대요. 검찰은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분량의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ppt는 물론이고요. 최재형 목사가 등장한 유튜브까지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참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이 결정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요. 부인을 처벌 못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나 가족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데 배우자나 가족들한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무원한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뭐라고? 부인이나 가족이 불법적인 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으면 불법 합법을 떠나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나 금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거 과태료도 있고요. 벌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처벌 안 하려면 윤석열을 처벌해야 되거든요. 참네. 그런데 윤석열을 처벌 안 하죠.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정처벌법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알선수재가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무원의 직무를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다.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처리해 줄구마. 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됩니다. 그래서 청탁이 있었네 없었네라고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알선수재 때문이죠. 그런데 알선수재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을 갖다 붙인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입장 표명을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서 오만 개만 짓을 다 했는데 법률과의 양심 운운했다는데 법률과의 양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야 그러면은 다음부터 검사들 마누라 그 걔네들 다 이제 빽받고 하겠네. 제가 몇 년 전에요. 모 검사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검사 부인은 검소해야 한다. 왜 뭐 명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데 욕심이나 관심이 많으면은 반드시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해서 부인을 검사 대신 꼬신다. 그래서 검사들한테 결국에 청탁을 한다. 니네 부인 감옥에 보낼 거냐 아니면은 너 내 청탁 들어줄 거냐. 요렇게 해서 말려드는 검사가 많다. 따라서 검사 부인은 검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느 검사가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고 엄청 검소하다.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이렇게 덥석 받아 먹었다고. 그런데 불기소라고. 검사 니들 스스로 생각해봐. 안 쪽팔리니? 네 쪽팔린답니다. 오늘 김건희 불기소 결정이 나온 날 검찰청 내부 분위기 아주 지랄 같았대요. 자기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온갖 비아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아냥을 다 감당할 걸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으니 난감하게 잃을 데 없었을 겁니다. 상당수 검사들은 빨리 검찰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한답니다. 왜? 이번 정권 끝나면 검찰은 사라질 것이다. 자기들도 느끼고 있대요. 그러니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누구든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해놓고서 검찰청이 오늘 기분 좋을 리는 없었던 거죠. 아니 검찰이 김건희 불기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2시간 가까이 뭐 어땠잖아요? 자기 입장을 구질구질하게 설명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지들이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질구질하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혓바닥이 길면 뭐라고? 자 날이 이런데 오늘 윤석열은 뭐 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엄청 좋았대. 이 국군의 날 행사 시가 행진이 국방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 쓰임새를 보여줬다면서 아주 자화자찬합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보여줬다고요? 웃기고 있네. 국방 예산이 얼마나 개판으로 쓰이고 있는지 국방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게 쓰임새를 잘 보여준 거래. 미친놈이지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미국을 보통 일컬어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왜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방 예산만 천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입니다. 근데 천조국 미국이 국방 예산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퍼레이드 벌리고 합니까? 워싱턴 하늘을 전투기가 확 날아가고 탱크가 지나다니고 웃기지 말라 그래. 미국은요. 주방위군이나 이런 애들은 최신형 탱크도 안 갖고 있어요. 해외 원전군이나 가지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주로 최신형 전차, 최신형 전투기 이런 거 가져요. 미국 영 내로는요. 웬만하면 그런 무기들이 들어오지조차도 못해요. 천조식이나 쓰는데 미국은 그러면 국방 예산 천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릴 쓰임새를 알릴 그럴 필요가 없나? 네. 얼마나 윤석열의 수준이 저급한지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1960년대에 그대로 갇혀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인 겁니다. 아유 참. 병정놀이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장병들 그 힘든데 때악볕에 아니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하려면요. 적어도 7, 8월에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에 우리 장병들 땀 쪽쪽 흘리면서 분열 연습했던 거 아니야. 분열 연습.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후보생 때, 장교후보생 때 육군삼사관학교는 생도든 후보생이든 토요일마다 이렇게 분열 연습을 시키거든요. 지금도 그 구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은 항상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발은 쫙쫙 뻗어야 돼. 이거 한 시간 하고 나면요. 가랭이는 가랭이 대로 아프고 허벅지는 허벅지 대로 아프고 종아리는 종아리 대로 아프고 팔뚝은 팔뚝 대로 아픕니다. 목을 얼마나 더 뻣뻣한데 온몸에 남아나는 게 없어. 그런데 이거를 올해 이 무더위에 몇 달씩이나 했을 걸 생각하니 저는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시켜놓고서는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알려줬다고 참 이래놓고 제복 입은 군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게 존중이야? 애들 이렇게 개고생을 시켜놓고 존중받는다고? 하이 내 참 얼척이 없어서 이런 걸 보고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미친 게 아니면 어릴 때 윤기준 교수한테 덜 맞은 거죠. 호수로 맞았다고 하는데 덜 맞은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국군의 날씨가 행진이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알려주는 좋은 객기가 됐다고 말한 이 발언 이 개떡 같은 발언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놀랍게도 오늘 있었던 국힘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한동훈 빼고 열린 그 만찬 화기애애했다는 그 만찬 석상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쓴소리할 사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할 사람은 다 배제하는 거고 자기한테 쓴소리할 사람이 배제되고 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또라이 같은 말을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거죠. 결국에 지가 아무리 또라이 같은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찍소리하지 않을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거지 한마디로 간신배들만 모아놓고 즐거워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게 딱 드러난 겁니다. 참 얼척이 없네요. 뻔뻗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웃겼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만찬이 어디서 열렸느냐? 민간식당에서 열렸어요. 파인글라스? 민간식당에서 열렸답니다. 아니 예산 낭비를 이중으로 한 거죠. 엊그저께 밥 처먹어놓고 또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먹었다고? 만약에 청와대였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겠죠. 지금 대통령 관저, 군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열만한 데가 없는 거야. 좁죠. 솔직히 좁지. 청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열기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거야. 예산 낭비 아닙니까? 멀쩡한 청와대 팽개치고 나와서 리모델링 한다고 돈 쓰더니 이런 행사도 차 열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를 만들어놔서 결국에 밖에서 이런 행사 열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또 경호인력들은 얼마나 센 고생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 하나 편하려고, 지 하나 아니 편한 게 아니라 지가 지 주술, 천공이 어쨌는지 뭐가 어쨌는지 그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숱한 사람들 센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요?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오늘 따당한 한동훈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은 시간 되시라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한동훈의 축복처럼 보도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의 비아냥으로 들리네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이 행사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한동훈에 대한 얘기도 없었답니다. 한동훈에 대한 얘기 없었다는 거는 뭐 이 얘기가 돼.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오지 말라고 했겠어, 밥 먹는 자리에. 그랬는데 김건희 얘기도 없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김건희 얘기가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뻥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이 국힘당애들 불렀을까요? 네, 얼마 후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했어요.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재의결 안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단돌이 표단속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것인지 그대로 드러내주는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은 앞으로 김건희 시키는 대로만 할 거다. 김건희를 위해서 정권을 운영할 거다. 동시에 한동훈은 뺄 거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은 24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세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막 나가자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말든 심지어 자기 지지자들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지금요.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비판 여론 장난이 아니래요. 들끓고 있답니다. 쌍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그 괜찮은 사람이었던 윤석열을 저렇게 망친 것은 김건희다. 놀고 있네. 김윤석열은 괜찮은 사람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걸 숨겼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고요. 그런데 그 숨겨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악덕이 김건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아무튼 보수 진영에 들끓는 분노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발광하면서 지지했던 TK와 서울 강남 이들 역시도 김건희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들이 끓든지 말든지 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참 이걸 고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미친 거라고 해야 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이 오늘 이렇게 행동한 거 김건희 특검법 최상변 특검법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국힘당 지도부를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표단속하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김건희 무혐의 때려주고 이 행동은 사실상 윤석열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되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찘 거다. 이제 윤석열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 거다. 어쩜 온 나라에서 들불처럼 윤석열 타도하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윤석열을 지켜줄 사람이 없을런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참 참 참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정말 미처 몰랐네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선진 민주국가 이자 경제선진국 그리고 국정운영도 아시아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던 이 민주국가 민주선진국 대한민국이 윤석열 하나로 김건희 하나로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처벌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참 참 그래 놓고 검찰은 이게 법리적으로 옳다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두 시간씩 기자들 붙잡아 놓고 심지어 설명 자료에는 동영상까지 틀어주고 이게 인간인가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국정감사장과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그렇게 떳떳하면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지 왜 국회에서는 말 못하죠? 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검사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결백하면 국회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지 한동훈 말하는 대로 그 얘기 지금 검사가 하는 얘기 지금 검찰청이 하는 얘기 국회 청문회장 가서 하면 돼 그 얘기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정말 무고하다 싶으면 너 단해 간당해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깐족되지 않았나요? 똑같이 깐족되는 걸 되돌려주고 싶네요 아휴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은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오늘따라 참 전화받는 사람이 없더군요. 자기들이 볼 때도 쪽팔리거든 내가 전화를 걸어서 뭘 물어볼지 지들도 너무 잘 알거든 할 말 없다는 거겠죠? 겨우 겨우 연락이 닿은 몇 사람들 저한테 그럽디다 뭐라고요? 할 말 없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겠냐고 솔직히 부끄럽다고 그리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검찰청을 없애버리자 검사라는 놈들을 없애버리자 그 직업 자체를 없애버리자 라고 한들 뭐라고 말하겠느냐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검찰 보다 수준이 낮아서 경찰이 인권 탄압에 인권 침해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과오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왔는데 뭐야 지들은 더하잖아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될지 지들은 걱정 안되겠어 지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합시다 검찰에서 퇴직하신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정권이 계속 되는 거다 윤석열이 계속 정권을 잡거나 윤석열의 후임으로 한동훈이 정권을 잡거나 하여튼 계속 검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검찰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검찰청은 정권 바뀌는 순간 문을 닫게 될 거다 그거는 국힘당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국힘당 애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걔네들도 지금 검찰한테 검찰 밑에서 검찰의 앞자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자기들도 답답하고 자기들도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자신들이 볼 때도 국회의원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세상을 빨리 끝내고 다시는 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힘당 쪼개서 정권을 잡는 하니 그런 경우에도 검찰청은 작살이 날 거다 라고 합니다 뭐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죠 검사가 계속 권력을 잡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뭐 이제 명약관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어떤 검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범죄자들이 검사들한테 계기면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걱정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범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쁜 놈 많은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때마다 검사들은 그랬대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도 감옥 가는 판에 니가 뭔데 야 까불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들의 전가의 보도가 이제 작살난 거죠 앞으로 범죄자들이 계기면 뭐라고 해야 되나 김건이도 처벌 못하면서 왜 나갔고 그래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됐느냐 검사들은 지금 이 와중에도 자기들 걱정만 하고 있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만 찾는 거죠 국민의 분노가 검찰청을 아작 내버릴 것이다 까지는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달랠 것인지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지 몰라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한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냥 검찰은 앞으로 쓰나미에 쓸려가는 조각배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생각이네요 검사들도 지금 이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심정으로 용산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옛날에는 안절했는데 안절했긴 뭐가 안절해 옛날에도 그랬거든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자기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청 분위기 어떨까요 예 공포에 쌓여 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불안한 미래란 말이 딱 맞을 거예요 검찰의 미래는 없습니다 검찰의 미래가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